음악 저희 썸미니스트리 그리고 지민은 원래는 2세대를 위한 단기 선교 동원 전문단체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있고 저의 이름은 김정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단체 이름은 썸미니스트리 라고 하고 거기에 주요된 사역 중에 하나가 지민 사역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문 인터넷 방송으로 선교사님들과 저희가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역 중에는 전문인 선교 사역들을 개발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또 선교 동원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